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건강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정재훈 약사 강영아 약사 김도윤 타투이스트의 건강이 최고 자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겁니까 왜 한 시간 전에 와 계시는 거예요 길이 안 밀려가지고 길이 안 밀려서 제가 길이 밀려가지고 몇 번 늦은 적이 있잖아요 그 뒤로 불안해가지고 좋은 거 좋은지 아세요 옆에 커피숍도 좋은 데 많거든요 커피 마실 돈은 좀 없어가지고 약국을 닫았거든요 닫았어요? 닫은 게 아니라 근무하시던 분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형님 뭐 하시려고 아니 조금만 쉬려고 아 좀 쉬려고? 네 뭐 하면서요? 아니 뭐 이제 방송도 하고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부를 텐데 아 지금 제법 찍었어요 아 제법 들어옵니까? 제법 찍었어요 아 이제 방송을 전업으로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찍은 게 아마 3월 달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그 딱 본업 뛰고 방송으로 딱 이제 올인할 때 그 때가 이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위기죠 커피도 못 마셔요 아 잘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저 아나운서 출신 약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강영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아나운서가 먼저입니까? 약사가 먼저입니까? 약사가 먼저고요 아 약사가? 약사를 하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다시 봐서 아 그럼 방송사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네 울산 KBS에서 아 울산? 네 아 울산? 오지 울산 오지 울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방송생활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하고 싶어서 아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 차인데 울산 KBS에서 있다가 또 KTV 국민방송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행사 진행이라든지 약사들 채널 유튜브 진행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에 약간 좀 더 기울어져 있군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이요? 네네 와 축의한 이력이네 네네 약도 파시고? 네 지금 근무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투잡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가약국입니까? 아니면 아 근무약국이요 근무약국이요 네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타투이스터인데 그 브래드 피트 알죠?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를 이분이 문신한 거야 에이 아 진짜로 진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예인 중에 타투 있다 싶으면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진짜?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 현행범인데요 네 김도윤 타투이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전진하는 타투 법제와 어 건틴법사 김도윤입니다 아 많이 재밌는 건데 왜 더듬었어 아 많이 재밌네 아 건틴법사 어 건강한 타투 어 건틴법사 지금 현재는 불법이에요 네 근데 뭐 전세계적으로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맞죠? 브래드 피트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네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작업해줬습니다 아니 브래드 피트에 어떤 문신을 해주신 거예요? 어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의료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의료정보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비의료인이 해도 의료정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좀 애매한 것도 있네요 본인이 공개한 거는 공개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 브래드 피트의 몸에 타투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 우리 선생님 작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거의 등이 꽉 차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제 거고요 아 몇 가지나? 네네 아 그래요? 아 그건 어떤 연유로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사기치기 좋은 거 아니야? 어떤 게? 등에 했다고 해도 사실 검증을 못하니까 어디 무슨 그림인지를 얘기를 못하니까 아 얘기를 못하니까 몇 가지는 나온 거 있습니다 방송에 몇 가지는 이렇게 본인이 보여줘서 아 본인이? 파래해드린 꿀벌? 네 그런 거랑 손목에 별 하나를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면 지금 아 그건 본인이 보여줬어요? 본인이 보여줬어요? 아 본인이 본인이 이거 한국에서 했는데 이거 빨리 지워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아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그러게 그 슈퍼스타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와서 그걸 한 겁니까? 그냥 제 작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요 출장 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와서 한 거예요? 가서도 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네 그것 때문에 가셨어요? 원래 갈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갔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아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갔는데 와 신기하네 그분 집에 갔었어요? 네 집에도 가봤습니다 집은 어때요? 집은 제가 들어가 본 곳이 끝이 아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들어가 본 것까지만 해도 연못에 산에 아 집에 산이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네 폭포가 떨어지고 와 거기 경비실입니다 아 맞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별채인데 그 정도 와 대박이네 그럼 안젤리나 졸리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요 아 없을 때요 와 대박 아 그러면 그거 좀 돈도 많이 받았습니까? 어 그냥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 받는 거랑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 그럼 뭐 시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 네 시간당 페이가 정해져 있고요 아 시간당 페이 얼마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시간당 1500불에서 2000불까지 받고 있습니다 200만원? 아 시간에 아 브래드 피트 치고는 좀 약하다 아니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지불한 것 치고는 약한데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로 다 받아요? 어 미국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타투 아티스트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우와 그 한국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나갈 때는 그 가격에 맞춰서 아 한 시간에 200이면 사실은 뭐 꿀벌 하나 하려면 한 대여수 시간 걸리잖아요 한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천천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게 면적당으로 해야지 시간으로 하기 애매하네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시간으로 하면 그게 단점인데 막 벌소리 막 내면서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물론 실력이 일단 기분 밑바탕이 되겠습니다만 이분이 한국 연예인들을 다 했는데 보통 이제 내가 연예인을 하면 대공 내가 이 연예인을 했다는 걸 알리고 싶잖아 근데 연예인은 그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걸 광고를 안 했어 그게 아주 핵심이었더라고 공부 좀 해왔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왜 다들 일로 오시지라고 물어보니까 소속사나 이런 곳에서 여기 가서 하면 하지 마라 그런데 할 거면 여기 가서 하면 소문은 안 난다 이런 것들이 퍼져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입이 무거운 편이시구나 그게 이제 장점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에 입소문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 받았죠 아 그래요? 저기 가면 이 범죄 사실이 발각이 안 된다고 그럼 한국의 연예인은 몇 명쯤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누구 했는지도 얘기 그건 안 해 본인이 공개한 것들만 합니다 본인이 공개한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한예슬씨 한예슬이요? 그럼 실제로 한예슬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네 우와 대박 보조 안 필요한... 아닙니다 한예슬 또 한예슬씨 어디에 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한예슬씨 어디? 여기저기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어디 좀 얘기 좀 해줄래? 팔 뒤에도 해드렸고 명치에도 해드렸고요 진짜 미치겠다 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만 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룹으로는 레드벨벳이라든지 엑소 친구들도 레드벨벳도? 네 걸그룹도 타투를 해요? 많이들 합니다 아 그래요? 레드벨벳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간마다 아니야 거기가? 빨간... 아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는 이제 좀 합법화되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료인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취지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근거 좀 제시를 해주시죠 원래 92년도에 타투가 지금처럼 의료행위다라는 판례가 생겼어요 그 전에 92년도가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무법이었던 거고요 92년도에 판례가 생겼는데 92년도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연세대 국옥문학과 마광수 교수님께서 즐거운 살았고 과목 가셨던 거죠 한국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지옥 같은 애인데 그때 타투가 의료행위다라는 판례를 대부분 만들었고 사실 그 판례가 생긴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의 판례를 컨트롤시 컨트롤해서 그대로 배겨온 좀 부끄러운 판례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타투 문신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깡패들 아무도 할 수 없게 하려고 법을 재료로 활용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학술적인 의료다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타투와 가장 먼 곳에 놓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걸 일본도 그렇게 만든 거고 한국도 그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의료라는 학술적 결론이 아니었는데 30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무식해져서 진짜로 타투가 의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일본은 의료예요? 아니요 대한민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2020년도 9월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 단 한 나라만 타투가 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요 아니 지금 약사 왜 불렸냐고 댓글이 달려서 하나 달렸다 하나 딱 하나 달렸다 댓글 지금 그만 좀 딱 하나 약사 왜 불렸냐 약사 아예 부르지 말지 뭐 이런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학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경석 원장님이 만약 나오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 우리 타투이스트 분의 주장대로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는 않을까 혹시 그 타투에서 큰 문제 생겨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없어요 병원부터 자신하겠습니다만 약국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타투하고 나가지고 보습 비판텐 그거 비판텐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걸로 하면 이제 번지지 않는다고 애기들 기저귀 발진 연고인데요 그거를 타투 애프터케어 연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타투한 다음에 저 진짜 약국에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마 그 동네에 타투하는 분이 계셨나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 비판텐 하나 값이 지금의 3분의 4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비판텐 본사 홈페이지에 애프터케어 타투 애프터케어 연고라는 게 추가되면서부터 가격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올라서 지금 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문신은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돌아다녔는데 문신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약간 양아치 같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출연 신청을 했던 게 최용님과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아 그랬습니까?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타투는 과학이다라는 사실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저희의 편견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타투 관련돼서 합법화 운동을 하다 보면 댓글에 타투를 한 모든 사람이 양아치는 아니지만 양아치들은 다 타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타투는 과학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 주변에 타투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주변에 양아치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양아치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모험생 네 모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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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보다 더 좋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양아치가 타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양아치가 있다면 그냥 내가 비슷한 사람이어서 양아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인간관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인성을 자꾸 물건으로 해주겠다 제 주변에 양아치가 없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문신하고 나서 약국에 연고 사러 오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양아치로 보이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 아니 그럼 약국에서 양아치 할 게 뭐가 있어 약 사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놀라운 경우가 많아요 팔 이렇게 걷고 여기 이거 바르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없었으면은 저분은 저도 편견이 있잖아요 네 문신할 것처럼 안 생겼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제 손님 중에도 한 직군을 가장 많이 받는 손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직군 중에 한 직군이 의사 선생님들이시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받아요? 네 법조인도 해준 적 있고요 오 그래요? 지지난주에는 대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이 한 번 되어서 대검? 받고 가셨고요 우리가 이건 연예인도 아니니까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재벌 오너들도 다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패션 타투를? 네 이제는 뭐 구분이 없군요 경계가 없어 이제는 재벌들도 받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아 탈쇠 뭐 이렇게 이제 쓰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그럼 어디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럼요 추천 하나 좀 해주시죠 나중에 따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저 한 번 받아보겠어요 편견도 깰 겸 해가지고 좀 은밀한 곳에 하나 받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많은 분들이 재벌 얘기하니까 모 재벌 이름이 올라오면서 멸공 이거 뭐 타투 했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혹시 그거 있습니까? 작을 때는 고양이였다가 커짐 호랑이 되는 그거는 개그야 조혜련씨가 만든 개그라고 조혜련씨가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건 있죠 임산부 배에 있는 타투를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도비만이었다가 너무 심하게 마른 경우나 너무 심하게 말랐던 사람이 고도비만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투 모양이 일그러져서 완전히 틀어지는 건 없고요 보통 살이 텄을 때 텄을 때는 거기 뭐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무튼 지우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맞죠? 공식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우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워져도 반을 흉터가 남고요 지우면서 생길 레이저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지울 수 있다라는 전제로 타투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울 수 없다라는 전제로 타투를 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리영아 약사님 등장 이제 한 30분 정도 되셨는데 인사만 했습니다 우리 강리영아 약사님 콘텐츠만 한번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아니 그렇게 저 아저씨도 업된 건 아니었어요 입춘이 내일이더라고요 입춘부터 진정한 이 호랑이의 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하면 또 많이들 약국에서 찾는 것들이 금연 금연이죠 금연 보조제 혹시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뭐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 좀 쐐기를 박아드리기 위해서 금연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효과가 있나요 그게? 그럼요 효과가 있습니다 최욱 씨는 피고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물어보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이상은 담배 피워요 전자담배 아 담배 피요 형 엄마가 알면 알면 깜짝 놀라니까 금연 시도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몇 번 했는데 엄마 앞에서만 담배 안 피고 최욱 씨는 몇 번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도 중간에 멈추기도 하시고 연촌 좀 끊어라 안 좋아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뭐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건 패치제나 껌 같은 거 다들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고 먹는 치료제 혹시 들어보시거나 주변에서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네요 먹는 치료제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의사의 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오면 국가에서 2015년부터 국가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떤 작동을 해가지고 담배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니코틴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 도파민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런데 이 약이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바레니클린이라는 성분이랑 부프루피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니코틴 수용체에 대신 결합을 해버려요 니코틴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약하게 담배를 피운 듯한 느낌이 들게 해서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종류의 약은 이미 분비된 도파민이 원래는 재흡수가 되면서 사라지는데 재흡수되는 걸 막아요 뇌 속에 이미 분비된 도파민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금단 증상이 줄어들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효과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금단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약들에 중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약 같은 경우에 직접 니코틴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많이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먹고 나서 울렁거림이나 다른 불편함 때문에 약 끝까지 못 먹겠다는 분들은 계셔도 이걸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아는 분들, 끊었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본인의 의지,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금연 보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 직접 약국에 계시고 아니면 실제로 그 약을 통해서 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안 끊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패치 말고 껌 같은 경우에 원래 패치 같은 경우는 서서히 들어오니까 금단 증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 마약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마약도 이제 작용시간에 긴 마약을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욕구가 좀 줄어들고 그 상태에서는 마약을 주사하기로만 이렇게 찔러넣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원리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전자담배도 피우려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껌을 담배 대신에 씹을 거야 라고 해서 한 번에 막 이렇게 여러 박스씩 사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씹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두 번 씹고 뺨에 살짝 안쪽에 대가지고 점막에서 서서히 흡수하기 한 다음에 또 두 번 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담배 대용이니까 열심히 씹는 거잖아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걸로 그런데 의지를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준비해 오셨는지요 금연치료제 제가 사실 패치나 껌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정의학생님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 얘기는 빼고 이 약들 부작용이 또 역시 아 부작용이 있구나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금연치료제 부작용 중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가장 센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자살 행동이라든지 우울증 환각 공황상태 이런 것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약을 먹으면 먹고 나서 이런 내 기분의 증상이 너무 달라진다 싶으면 끊는 게 좋겠군요 당장 끊으시고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울렁거림 같은 게 불편하시다 이러면은 밥을 충분히 드시고 드시거나 물을 좀 충분히 드시거나 그런 부작용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겁나서 못 먹겠다 겁이 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건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금연치료제 보경 시작을 했다 이런 걸 가족들한테 알려야지 선언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하는 거를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좀 관찰을 해서 혹시라도 아주 드문 부작용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뭐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유튜브에 네 요즘에 햄버거 가지고 날린 거 아시죠? 햄버거 무슨 햄버거요? 고든 램지 아 고든 램지 엄청 비싸더라고요 로테타운가 거기에 만들었죠? 거기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줄을 뭐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요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 꽉 찼어요 아 가서 기다리면 짧을 때는 한 30분 길 때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렇게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 중간에 뭐 잔여버거가 나올 때 그때 잠깐 먹을 수 있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체를 다 예약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설 전날 가보니까 아침에 한 30분 기다리니까 자리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도 가서 드셨구나 왜냐하면 이제 직업이 제가 후드라이터 일을 하니까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1년 후면은 뭐 텅텅 빕니다 쉑쉑버거 줄 막 서다가 지금 아무도 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맞을 거 같아요 맞을 거 같아요 맞을 거 같아요 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참고적으로 유튜브에 이거 올린 분들은 파워 유튜버들인데 네 이분들 다 초대받아서 간 겁니다 아 어떻게 알아요? 공짜로 초대받았다고 써 있어요 아 써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초대 안 받고 자기 돈 내고 간 분도 있더라고요 네 초대받아서 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칭찬받기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맛있어요? 솔직히 맛이 없진 않은데 네 다시는 안 가려고 아 다시는 안 가 제일 비싼 건 한 12만원 하죠 14만원 14만원 햄버거 하나 14만원입니다 햄버거 하나 근데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15만원짜리 햄버거 있었어요 뭐 트러플에다가 파그나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는 2008년이어가지고요 지금처럼 SNS나 이런 거 활발하게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사진 찍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아 일단은 그 제일 비싼 버거를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그 가장 뭐 자기들의 주력 상품이라는 3만천원짜리 버거가 네 맛이 좀 그 정도로 3만천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패티 자체가 두꺼운 거에 비해서 간을 겉에만 해야 되거든요 햄버거는 패티를 겉에만 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고기에다가 소금 간을 넣어가지고 이걸 배합을 하면요 고기가 너무 저기 탄성이 있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겉에만 간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그게 간이 약하니까 소스로 이렇게 맛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일 비싼 버거에만 소스를 많이 집어넣고 이거는 소스가 되게 밋밋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짜로 주는 뭐 프라이도 없고 그래서 만약 가신다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베지 버거를 시키면 베지 버거 그냥 한번 맛볼 샘으로 가시면 거기는 이제 베지 프라이라고 주키니 호박이 있어요 그거를 튀긴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맛있더라고요 베지 버거가 뭐 채소로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버섯 같은 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버섯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매불쇼에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언론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다 홍보성 기사다 그래서 콜라도 안 줘요? 콜라도? 콜라도 안 주는데요 지금 뭐 행사를 제가 간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 스크래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동전으로 긁으면 뭐 레모네이드 같은 거 공짜가 나오는데 햄버거 절대 햄버거 레모네이드랑 드시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라 또 시켜야 돼요 굉장히 좀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뒤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시는 거는 좀 이거는 이거 인스타용이야 인스타용 딱 그거예요 딱 그거 햄버거는요 저는 뭐 전혀 어디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프랭크 버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프랭크? 그럼 어딘데? 프랭크 버거 프랭크 채인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뜬금없이 프랭크 버거 나와 맥락이 뭐가 필요해? 뜬금없이 프랭크 버거 돈 받았는데 또 돈 안 받았어요 갑자기 조그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프랭크 버거 프랭크 버거 네네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햄버거 가격을 저희 와이프가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이거 보고 인터넷에 그 정도면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갔다 왔죠 왜냐하면 줄 쓰는 거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음식 때문에 갑자기 걱정이 되는지 굳이 뭐 이제 그 돈 들여가지고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글 써야 돼가지고 갔는데 원고리 20만 원 받는데 원고리보다 조금 더 나았어요 한 4천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거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매체에서 매체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더 달라고 아무래도 영수증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준비한 얘기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잦은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뉴스 보셨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장식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상의 우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스터샷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꾸 돈 많은 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너무 이렇게 막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맞게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3개월만 지면 맞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일단 안 맞은 사람이 맞는 게 효과도 확실하지 너무 자주 맞으면 백신 맞고 오히려 이제 그 면역세포가 탈진하는 일이 생길 거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론상의 우려고 전혀 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연구결과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HIV AIDS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감염이 된 그런 경우에는 연역세포가 실제로 탈진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백신은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매달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해외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려일 뿐이고 너무 자주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정부에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할 때 언론에서 기사를 칼략하게 가지고 찾은 부스터샷 면역력 저하될 수 있다 짧게 기사를 내면 사람들이 맞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팩트입니까 화이자 CEO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면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처럼 이걸 뭔가 좀 적절하게 분별하면서 자원을 그렇게 하면서 전 국민이 맞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6개월 특히 3개월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가장 이상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신 패스는 18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 면제자는 9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차를 빨리 맞아라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수치를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이게 아예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아예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맞고 가볍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맥락도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란을 주는 정책이 제일 안 좋은 건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정책을 아 그래요 함부로 이걸리지 않겠습니다 네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도윤 님은 왜 그 타투이스트인데 본인은 타투를 안 합니까 저도 하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정수리에 아 정수리에 아 그거 왜 그런 귀엽게 그 풀떼기 하나만 딱 해놓은 거예요 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사실 16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네 제가 직업이 뭔지 정확히 모르세요 아니 이유가 평상시에 건강이나 이런 염려가 많으세요 네 워낙에 많으셔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위가 불법인 일을 하고 있다고 알게 되면 건강을 해주실까 정말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아 그럼 비밀로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받고 싶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또 전도사예요 그래서 좀 안 덜 보이는데 했으면 좋겠다 교회 교회 네 네 많은 걸 걸어드리네 아는 도사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키가 제일 크더라고요 아 그럼 아무도 못 볼 것이다 정수리하면 네 했는데 설날에 절해야 될 거예요 추석 때 절하다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파투는 걸립니다 아 이거 라섹 전문의가 이제 라섹 수술받으러 갔는데 안경 쓰고 있으면 이게 실내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입니다 잘 보입니다 아 그 우리 저 타노니스님이 하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독특한 그림이나 뭐 제일 이상한 글씨 뭐 이런 건 뭐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보통 연인의 이름을 써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거 아 그건 해주면 안 되는 거 연인의 이름은 안 해주죠 그런데 안 해줬더니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보세요 결혼했잖아요 하면서 해달라고 아 했는데 부부는 절대 안 해주죠 연인은 그 친구는 결혼하면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연인은 와서 울고 막 그래서 해준 적이 있어요 응 그런데 부부는 헤어지면 친구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아 부부를 더 안 해줘 네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경우 있고 뭐 정말 처음 타투 시작하고 받았던 의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남자분이 자기 성기에 타투를 해달라고 오 그거 가능해요? 샘플을 보내셨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오 오 재밌는 얘기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오 오 오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 그 햄버거 얘기를 왜 우리가 왜 들어야 돼 햄버거 어 그래서 당연히 안 해드렸죠 안 해드리는데 타투를 할 때는 피부를 당기고 해야 돼요 어 텐션 준다고 해요 텐션을 얼마나 잘 줬는지로 어 타투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데 텐션을 어떻게 줘요? 줄 수 있지 아 텐션 주는 게 좀 들어가지고 안 했군요 아니 앞에 야동 하나 틀어놓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봐 안 했고요 근데 이게 저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성 작업자들한테 이런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불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도 못하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으로 또 가래 네 합법해야 됩니다 합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딘가에는 그 성기에다가 한 남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구글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뭐예요? 어떤 모양? 뭐 코 끓이 피부 하는 사람도 있고 용 비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아 코끼리라고 해놓은 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와 별 사람 다 있네 네 오 코끼리 있네 별룹니다 아 별로예요? 아직 별룹니다 아 그거는 이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군요? 그럼요 아 권장은 안 하고 이게 그리고 하고 나서 한참은 아마 또 막 너무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군요 물에 많이 닿는다든지 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굉장히 예지중지 해주셔야지 발색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타투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나중에는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구나 우리 저 약사님이 이런 것도 호기심 많아가지고 또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잖아요 안 지워지는 것 때문에 면역세포랑도 좀 관련이 돼있어가지고 실제로 안 지워지거든요 이거를 타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물이 들여지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가서 그걸 색소를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는 뭐 면역세포가 그 색소를 먹는다고요? 매물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정영희 씨의 전신에 이렇게 막 한 사람도 있잖아 정말 손발만 빼고 그런 분들은 면역세포가 그러면 색소를 엄청 먹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살짝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대식세포 말씀하신 거죠? 대식세포가 이물질을 잡아먹는 과정이 염증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렸던 선보다 살짝 퍼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고려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게 작업을 잘하는 작업자들입니다 그게 실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외부쇼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